부자 되는 방법 옛날 춘천에 토목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부자가 된 뒤에도 결코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한 푼의 돈도 헤프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토목공이는 자기에게 장차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술 한 잔, 담배 한 대라도 남에게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셉말로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는 구두새였습니다. 그러므로 토목공이의 살림은 줄기는커녕 해마다 부쩍부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이는 부자로서뿐 아니라 구두새로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이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부잣집이다 보니 신부감도 그럴듯한 자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이는 그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많아도 그것을 도맡아 살아나갈 며느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 살림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지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아드릴 일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나선 아가씨들을 보니 모두 쌤쌤이가 해플 것 같고 살림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은 며느리를 고를 방법 하나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우선 자기와 똑같이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끼는 구두세를 찾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비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아비를 닮아서 살림을 아끼고 알뜰하게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고생 끝에 구두세를 찾아놓고 보면 딸이 없거나 딸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실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토목공이는 뜻밖에도 충주에 사는 잔흥고비라는 구두세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수백 리나 떨어져 사는 잔흥고비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잔흥고비의 소문만 듣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잔흥고비가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법과 잔흥고비의 딸도 먼 발치에서 선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사람들에게서 잔흥고비가 구두세란 것도 들었습니다. 토목공이는 그런 아비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자기 며느리감으로 나무랄 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목공이는 어서 돌아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부인과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잔흥고빈의 집에다 사람을 보내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자고 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잔흥고빈의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마침 사위감을 구하고 있던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은 저절로 마음이 맞아서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잔흥고비의 딸이 마침내 토목공이의 토목공이의 집으로 시집을 받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토목공이는 그날로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이는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기기는 했으나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나 늘 옆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한 대로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아껴서 자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었지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 늘 종지에다 간장을 가득 떠놓는 일이었습니다. 토목공이는 그것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아가야 그렇게 간장을 헤프게 먹는 데서야 어떡하니 늘 그랬다가는 우리 살림이 쉬이 망하고 말겠다. 아가야 난 말이다. 장독에 파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기어이 그놈을 따라가서 붙들어다가는 그놈 발목에 묻은 장을 죄다 씻어서 장독에 도로 넣고 서야 놓아줬단다. 어머 그러셨어요? 암 그렇고 말고 그 파리를 그대로 놓아둘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야 앞으론 밥상에 간장을 놓더라도 종지 밑바닥에만 겨우 깔리게 놓도록 해라. 그렇게 놓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려다가도 잘 떠지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어서 간장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아가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이 다음부터 간장 놓는 법은 지금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토목공이 이렇게 타이르자 며느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살림살이의 진짜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전들 어찌 그만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 말씀처럼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아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아니 아가야 그건 어째서 그러니? 아버님 숟가락으로 간장을 떼다가 잘 안 떠지면 귀엽고 떠내려고 숟가락으로 종지 바닥을 자꾸 긁게 되어 숟가락이 달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간장이 아무래도 안 떠지면 기울여서라도 따라 먹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달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지니 두 가지 다 손해보지 않겠어요? 그 이치가 맞긴 맞다마는 아버님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종지에다 간장을 가득 떠서 놓으면 숟가락이 닿을 토목 토목공이 부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듣자 무릎을 치며 탐복 했습니다. 아가야 내 말이 다 옳다. 어쩌면 넌 그렇게도 살림하는 교육을 잘도 받았느냐. 앞으로 모든 살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며느리는 나무랄 데가 없구나. 토목공이 부부는 며느리의 말에 탐복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잘 보았다고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는 고비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이 잘 사는지 어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간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토목공이와 자는 고비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살림을 아껴서 돈을 버는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토목공이가 여름에 부채 쓰는 법을 자랑삼아 말했어요. 사돈 나는 부채 하나를 사면 몇십 년씩 쓴답니다. 부채를 온통 다 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 펴서 부채지요. 한쪽이 다해지면 또 한쪽을 펴서 붙입니다. 이렇게 한쪽씩 자래대로 펴서 붙이면 평생동안 몇개도 안 사고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돈이 절약 됩니까? 그러나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자는 고비는 몹시나 안 입고 온 듯 희죽 웃었습니다. 사돈 그게 뭐 대단한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난 부채 하나만 가지면 죽을 때까지도 쓰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부채를 쓸 일이 있으면 부채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부채를 활짝 펴들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면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야 해지거나 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토목공이가 듣고 보니 그럴듯 했습니다. 저런 아비 밑에서 자랐으니 며느리가 그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똑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는 고비가 살펴보니 구워놓은 조기 자반이 밥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는 고비는 하도 기가 막혀서 토목공이에게 말했어요. 사돈 영감 이렇게 살림을 살아서야 어디 살림이 남아 나겠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모르시겠소. 이처럼 번번이 비싼 반찬을 상위에다 놓으면 그 반찬 값을 도대체 어떻게 될 작정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이렇게 번번이 조기를 구워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 조기 자반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상을 그 밑으로 가져가지요.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매달아 놓은 조기를 한번 쳐다보며 어이구 짜다 하면 자연이 짠 생각에 밥이 절로 넘어갈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면 반찬값은 저절로 모일 것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토목공이는 벌떡 일어나서 자는 고비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사돈 영감 고맙습니다. 제발 자주 오셔서 이처럼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로 토목공이는 사돈인 자는 고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지켜 더욱더 부자가 되었답니다. 편히 앉아 시주 받는 법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지만 피 한 방울 없는 불 가물 때문에 살림은 자꾸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반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휴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사짓기도 갈수록 힘이 드는구나. 단숨에 부자가 되어 편히 앉아서 잘 사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마침 동량살을 얻으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던 시주 새님이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님도 마침 동량살 거두기도 힘들고 지쳐 문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새님은 쉬면서 편히 앉아서 단숨에 시주 쌀을 가득 받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님은 옳지하며 얼른 그 집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절에 공덕을 쌓으면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 겁니까? 논밭을 모두 절에 바치면 그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되니 몸도 편하게 될 것입니다. 새님은 많이 바쳐야 공덕이 많아 잘 산다면서 있는 논밭을 남김없이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말대로 했고 새님은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편히 앉아 시주살을 가득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년이 지나자 농부는 그나마 있던 양식도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 자식들은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며 빌어먹게 되었어요. 농부는 한우수 없이 절에 찾아가 새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는데도 저희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절에 바친 논밭을 돌려주십시오.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공덕이 부족한 탓이요. 더구나 한 번 바친 논밭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만약에 다시 논밭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소. 새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농부는 굶는 가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고울에 현감을 찾아갔어요.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데도 모른척하고 농밥과 재물 모으기에만 정신을 쏟다니. 농부의 말을 들은 현감은 당장 새님을 불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부가 농밭을 바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은 굶어죽게 되고 자식은 빌어먹게 되었다. 이것은 일년이 지나도록 양쪽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첫째 부처는 아직 복을 농부에게 내리지 않은 것이고 둘째 농부는 공덕이 아직 부족한 것이니 양쪽이 서로 마찬가지 이다. 그러니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고 농밭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새님은 별수없이 농부에게 농밭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하고 편히 앉아서 잘 사는 좋은수란 없는 거야. 그 후로 농부는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 세상에 편히 앉아서 시주살을 받는 좋은수란 없는 거야. 새님도 그 후로 더욱더 열심히 동냥살을 얻으러 다녔답니다. 외가리 선물 어느 숲속에 비둘기와 꾀꼬리 외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다며 다투었어요. 비둘기와 바위 위에서 점잖게 노래했습니다. 꾀꼬리도 꽃가지 위에서 멋지게 노래했어요. 외가리도 질새라 날개까지 퍼덕이며 노래했습니다. 하루종일 서로 자신의 소리가 멋지다며 다투다가 어느 날 목소리에 자신있던 꾀꼬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심판관을 정하고 노래자랑을 열자. 그래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아보자고. 좋아. 그게 공평하겠어. 그래서 셋은 지혜롭다는 도루미를 심판관으로 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도루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곱다고 우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단 말이야. 걱정이 된 외가리는 도루미가 제일 좋아한다는 개구리와 미꼬라지 한 보따리를 싸들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저 도루미님 계세요? 아니 도루미가 웬일인가? 이거 받으세요. 아니 귀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원 그냥 오지 않고서 도루미는 좋아서 입이 해버러 지더니 뒷손으로 세며시 받았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 비둘기하고 깨꼬리하고 저하고 셋이서 목소리 자랑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음 그런 것쯤이야 아무 염려 말게나 다음날 아침 새샌 도루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루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 도루미는 모르는 척 시체미를 뚝대고 물었어요. 도루미님이 심판관이 되시어 저희 중에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자도 없지 그럼 먼저 비둘기부터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나 비둘기는 의젓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도루미가 손을 내자우며 말했어요. 에그 비둘기 노래는 마치 장사꾼들이 새 많은 소리 같군. 예? 어디 입어낸게 꼬리 한번 해보게. 비둘기가 시무룩해져서 물러나자 꾀꼬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두루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꾀꼬리 소리는 배고픈 소리 같아 못쓰겠어. 그 다음 외갈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 꾀꼬리도 실망해서 물러앉자 외갈이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커니 그 소리 참 힘차고 좋구나. 아주 훌륭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두루미의 말을 듣던 비둘기와 깨꼬리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누가 들어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제일 듣기 좋다고 하다니 무얼 받아 먹었길래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쟁이 다시는 그런 엉터리 말을 못하게 해줄 테다. 비둘기와 깨꼬리는 두루미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두루미의 목은 길게 늘어나 비틀어지고 그때부터 두루두루 미안해서 소리도 잘 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남에게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옳지 않게 주는 선물을 외갈이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과부와 맥값 어느 산골 다 쓰러져 가는 조가집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외톨이로 닥치는 대로 벌이를 해서 겨우 시암탁 한 마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꽝 사냥꾼이 잘 훈련된 매를 시켜 꽝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매한테 쫓기던 꽝은 마을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매는 상꽝이 보이지 않자 마침 그 과부의 집에서 모이를 쪼고 있던 닭을 잡았습니다. 에이쿠 하나뿐인 우리 집 시암탁을 매가 물어 죽이다니 과부는 놀라 뭉치로 매를 때렸고 그 바람에 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락보락한 사냥꾼이 달려와 으르렁 댔습니다. 아니 이 매가 얼만지 나아시오 남의 귀한 매를 죽게 했으니 어서 매값을 물어내시오 그렇지만 당신 매가 먼저 우리 집 시암탁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냥꾼은 과부의 말을 나랑 고당코 매값을 몰어내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과부는 기가 막혀 광가로 찾아갔어요. 사또가 보니 과부의 사정이 너무 딱하였고 부득부득 우기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냥꾼이 괘씸했습니다. 사냥꾼은 듣거라 매는 무엇을 잡느냐 예 꽁을 잡습니다. 매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은 값을 많이 받아내려고 비싸게 불렀습니다. 제 매는 워낙 기를 잘 들인 매라 저 과부의 초가집을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솔개는 무엇을 잡느냐 그야 솔개는 닭이나 개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솔개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약에나 쓴다면 모를까 팔려고 하면 값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매는 꽁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지. 사또는 다시 한 번 사냥꾼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매는 남의 집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고 솔개가 분명하구나. 네가 분명 솔개는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겠다. 예 사냥꾼은 두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판결을 내렸어요. 내 솔개가 남의 집 시암탉을 물어 죽였으니 너는 마땅히 닭값을 물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다시 시암탉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거지 이야기 옛날에 김실성을 가진 늙은 역관이 있었습니다. 늙은 역관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성품 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선뜻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호주에 갚을 돈이 모자라니 이를 어쩐다? 아휴 나랏돈을 채워 넣으려면 땅이라도 팔아야겠군. 나중에는 남을 돕느라 땅을 파는 것도 모자라 집안의 친척들에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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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일가 부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다른 역관들 다른 역관들처럼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너무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친척들이 우두머리 사신에게 마지막으로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역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역관은 우두머리 사신을 찾아가 간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사를 잘해서 친척들에게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꼭 북경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한 끝에 김역관은 북경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역관은 나랏돈 오찬량을 간신히 빌려 사신들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였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역관들은 진기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역관이 젊은 역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내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네 모두들 이번 장사를 잘해야 하네 그래야만 내가 친척들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다네 예 잘 알았습니다. 젊은 역관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하고 흥정을 하였습니다. 김역관은 옛날과는 달리 조심스레 젊은 역관들의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김역관은 오찬향에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옆구리에 찬 채 손으로 꽉 쥐고 다녔어요. 김역관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야.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거지가 되게 생겼어. 그때 거지 한 명이 역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지는 옷가지조차 제대로 몸에 걸치지 못한 채 얼기설기 기운 천으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역관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조선에서 온 나리들께 감히 청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거지꼴이지만 예전에는 크게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장삼 이천으로 쓸 돈 만양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리들이 장사하여 얻는 이익의 두 배를 만들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면 나도 살고 나리들도 부자가 되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역관들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그런 역관들을 보더니 문득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 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조선 사람은 예의범절도 모르는 것이군. 조선이 작은 나라인 줄이야 진작 알고 있었소.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로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겠소. 김 역관은 형편이 어려운 거지를 모른 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작은 나라요 예의범절도 모르는 나라라고 하니 화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김 역관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어디다 대고 조선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하느냐 내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다 사정이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가진 돈이 모두 오천냥 뿐이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거늘 어디다 대고 우리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욕하느냐 김 역관은 저도 모르게 다짐을 다 잊고 몸에 지니고 있던 돈 주머니를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오천냥 뿐이다 이 돈을 가지고라도 장사를 해보겠으면 받아라 거제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돈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해서 역관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면 용서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돈을 맡겨주시겠다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기필코 역관님의 은혜를 갚고 저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옵니다. 김 역관은 거지를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역관들은 놀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찟찟 하면서 김 역관이 돈을 또 잃게 생겼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마음 한편으로 김 역관의 행동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젊은 역관들은 사신들에게 김 역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였습니다. 오드머리 사신이 김 역관을 불러드렸습니다. 다른 역관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었네. 그게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그 우드머리 사신이 어이없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자고 또 일을 저지른 것인가. 자네가 사람이 착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북경에 따라온 것이 아닌가. 자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호주에서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생각인가. 김 역관은 납뒀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 오천냥 때문에 조선이 작은 나라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빌려준 돈은 오천냥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깔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천냥 보다 더 큰 이익을 본 셈이지요. 만약 거지가 약속을 어겨 오천냥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나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오드머리 사신은 고개를 끄덕이긴 하였지만 표정이 이지러 졌습니다. 음 알겠네 자네는 거지가 약속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비는 편이 좋을 것이네. 오드머리 사신은 더 할 말이 없어 김역관을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거지는 말끔한 옷차림에 날렵한 말을 타고 김역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역관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경치 좋은 곳에 잔치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역관들을 모두 모시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김역관이 망설이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네 여보게들 모두 함께 가서 즐겁게 놀고 오세. 다른 역관들은 썩 내키지 않아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저 대접은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자칫 잘못하면 나라 돈을 함께 물어내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안 가면 우리를 겁많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며 또 조선 사람을 흉볼 것이 아닌가. 그건 그러네 돈을 보탤 때 보태더라도 아니 갈 수도 없구먼. 약관들은 하는 수 없이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거지를 따라가 보니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옆에 정자에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자 무이와 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흥을 도두었습니다. 역관들이 고개를 잡으며 다시 수근거렸습니다. 보통 거지가 아닐세 김여관이 혼자 돈을 물어내지 않도록 우리들까지 부른 걸 보면 꽤나 영리한 사람이야. 잔치가 끝나자 거지가 김여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 필요하신 물건이 어떤 것이며 언제 조선으로 돌아가셔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적어놓았네. 우리는 두 달 뒤에 떠나야 하네. 다른 것은 몰라도 돌아갈 날까지는 꼭 돌아와야 하네. 자네만 믿고 기다리겠네. 잘 알겠습니다. 거지는 그 길로 말을 몰아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맡긴 김여관은 그 뒤 두 달 동안 중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두 달이 다 지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드머리 사신이 혀를 끌끌 잤습니다. 김여관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다만 갈 길이 바빠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게 한이옵니다. 김여관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사신들이 출발할 때까지도 거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신 일행은 북경을 뒤로하고 조선을 향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중국의 성문인 봉화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만 지나면 곧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이라 김여관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온기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곧 도착할 도착할 것인데 아쉽구나 그때였어요. 멀리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여관이 급하게 오두머리 사신에게 말하였어요. 잠깐만 행차를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지금 거지가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나가는 일을 조금만 늦추어 주십시오. 오두머리 사신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김여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혹시 거지가 오지 않더라도 더 기다릴 수는 없네. 알고 있습니다.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수레와 수레 위에서 부채를 흔대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틀림없습니다. 수레가 사신 일행이 멈춰선 곳으로 다가와 서더니 거지가 달려 내려왔습니다. 거지는 김여관을 보자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을 그친 거지가 김여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나리를 뵙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거지는 타고 온 수레에 가득 실린 물건들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지는 먼저 김여관에게 귀한 음식을 바친 뒤 향료와 차와 약재 수천 양어치와 비단 만 양어치를 내놓았습니다. 김여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맞네. 거지는 눈물로 답하였습니다. 나리가 저를 믿고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모든 것은 나리의 은혜이니 제 마음으로 알고 받으십시오. 나리 덕분에 저도 이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여관은 하는 수 없이 거지가 내놓은 물건을 모두 받았습니다. 거지는 김여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관과 사신들에게 까지 모두 선물을 하였습니다. 남쪽 지방의 비단과 떡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고맙소. 김여관은 거지와 헤어져 조산으로 돌아온 뒤 식구운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여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김여관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거지 덕분에 집안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게 되었다네 나도 평생 먹고 살 것이 생겼고 다른 여관들이 거지와 김여관의 일을 떠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거지를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한몫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야. 모두들 김여관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사람을 믿지 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답니다. 신기한 역전 옛날 조선시대에 현씨라는 역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씨는 청나라에 자주 오가면서 다른 역관들과 마찬가지로 장사 속에 밝아졌습니다. 현씨는 진귀한 물건을 보면 안달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에서 보기 드문 귀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이 물건들을 사다가 팔면 돈 버는 재미가 쏠쏠 하겠는데 나름대로 장사 요령을 깨친 현씨는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재물 욕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 비록 벼슬자리는 낮지만 재물만 많이 있으면 남부러울 게 뭐야? 어느 해인가 청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씨는 조선 땅과 맞붙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산을 관으로 가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현씨는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있는 여관을 찾아 묵었습니다. 현씨가 방에서 아픈 다리를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가운데 현씨의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술을 보여준 데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라던데 맞아 동네 부자들이 그 사람을 마을로 불러서 오늘 밤에 대단한 마술을 한 대 그 소리를 들은 현씨는 다시 겉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마침 심심하였는데 잘되었군. 바깥세상은 눈이 쌓여 온통 은백색 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니 세상이 더욱 밝아보였습니다. 마술 구경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로 주위가 붐볐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재촉하였어요. 빨리 마술을 보여주시오. 그러지요. 말투와 차림새로 보아 마술사는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가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 보시지요 이것은 꽃씨입니다. 맞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마술사의 손끝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술사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꽃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러자 눈 위에 떨어진 꽃씨에서 잠깐 사이에 여러 색깔의 꽃이 피어 났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온갖 색깔의 꽃들이 눈 위에 계속 피어났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입을 딱 벌렸어요. 마술사는 웃으며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술사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활짝 펼치더니 꽃을 향해 너울너울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들이 흰 눈으로 변해 땅 위로 점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꽃이 있던 자리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여러 색깔로 활짝 피었던 꽃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사의 신기한 재주에 연신 감탄하였지요. 마술사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아쉬워 하였어요. 마술을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오. 마술사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마술사는 엽전을 땅 위에 꽂아 세운 뒤 두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이라도 그리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엽전이 사발만 해졌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발만 하던 엽전은 점점 커지더니 세숫대야만 하게 커졌습니다. 세상에!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목에서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곧이어 엽전은 허물름을 계속 늘어나더니 수레바퀴만큼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엽전을 뜯어보았습니다. 뭐야? 엽전이 수레바퀴로 변하다니? 그러나 놀란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딴청을 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보아야 합니다. 옛날 춘추시대의 거문고로 이름을 떨치셨던 성년자 선생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을 만나 뵌 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이쿠 춘추시대라면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잖아? 춘추시대면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 사람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 구경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수근거리고 있는데 마술사 마술사가 자리를 뜨려다 말고 엽전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참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엽전 구멍 속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구멍을 들여다보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마술사가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레바퀴만한 엽전 주위를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마술사가 마지막에 잃은 말이 도리어 현 씨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징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지 말라고 하였겠지? 궁금해서 정말 미치겠구먼. 현 씨는 손을 비비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에이 잠깐 보기만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현 씨는 마침내 엽전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멍 구멍 안의 세상을 엿보던 현 씨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군. 저렇게 멋지고 징귀한 것들이 많으니 보지 말라고 한 거야. 저것들을 빼돌려서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군. 엽전 구멍 속 세상은 정말이지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날렵하게 지붕의 추녀가 올라간 노각이며 아름다운 무늬에 창살이 보였습니다. 호리호리한 쪽빛 유리병이며 산호로 장식한 긴 의자 구슬과 옥으로 만든 노리개도 언뜻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늘하늘한 비단옷을 사뿐히 끌며 누각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습니다. 비단옷 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은 장신구가 반짝거렸고 손에는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생김새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이 현시가 처음 보는 악기를 앞에 놓고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신선이 당나라 두 번째 황제였던 태종에게 꿈속에서 일러주었다는 노래를 오랫동안 연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참에 한번 연주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시는 마다의 까닭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인들이 바닥에 깔개를 깔고 앉아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시는 음악소리를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나라 때 이름난 시인인 백거이와 더불어 풍류를 즐겼다는 아만이라는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현시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도 미인들은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 사람 손수가 보여주었던 춤을 추며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미인들은 곧바로 소매를 떨치고 비단 옷자락을 휘감으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각이 서있는 뜰 아래로는 복숭아 꽃잎이 비가 내리듯 살랑살랑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척 귀한 비치구슬이 있군. 우선 이것부터 챙겨서 가지고 나가 팔면. 현시는 점점 구멍 안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 뜰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누각의 대청마루에서 큰 소리로 현실을 나무랐습니다. 네, 이놈. 어떤 놈이기에 감히 여기 들어와 귀한 물건을 훔치려 하는 것이냐. 이어 미인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누각도 미인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깜깜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깜짝 놀란 현시는 자신이 들어온 역전 구멍으로 도로 빠져 나가려고 몸을 내밀었지요.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도로 빠져나가지 못할 리가 있겠어? 현시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옆전 구멍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수레바퀴만큼 넓던 옆전 구멍은 어느새 좁아져 현시의 몸통을 자꾸 쥐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현시의 몸통을 옴자 딸싹 못하게 친친 감고서 조이는 것만 같았어요? 현시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현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현시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전 구멍에 꽉 낀 현시의 몸을 빼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마술사가 다시 왔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구멍 속을 들여다보면 달이 난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 같은 욕심쟁이가 온갖 재물로 가득 찬 뜰을 엿보았으니 마술사님 그래도 저 사람을 저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심쟁이라도 가여우니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아픔을 호소하는 현시가 불쌍해서 살려달라고 하자 마술사가 말하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이오. 그러니 낸들 어찌 하겠소. 현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현시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마술사가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살 길이 있을 것 같군. 마술사는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더니 커다란 붓을 꺼냈습니다. 이어 손바닥을 오무렸어요. 그러자 손안에 먹물이 가득 찼습니다. 마술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큰 붓에 먹물을 잔뜩 묻힌 다음 옆정구멍에 대고 지라였습니다. 마술사가 붓질을 할 때마다 옆정구멍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마침내 현시의 몸통만큼 구멍이 커지자 현시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미끈미끈한 장어가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현시는 마술사에게 연거푸 고개를 조아리며 고마워 하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술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옆전은 줄어들어 원래의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술사는 옆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하였어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북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소. 하지만 다시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소.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현시는 허리를 굽혀 마술사에게 절을 한 뒤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돈은 제대로 제대로 벌고 제대로 써야 합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어느 거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돈은 제대로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의 현대 시대에서 예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